5단계 나 5단계 먹었어? 5단계 미쳤어 소스가 미쳤어 이거 다 사리야 먹어도 좋아? 맵지 엄청 맵지? 아니 소스는 먹었는데 깜짝 놀랐다니 기침 나왔어 근데 얘는 약간 달달한 맛 뒤에 조금 고춧가루 매운맛이 섞여 있으면 얘는 진짜 확 찢어지는 맛인 것 같긴 해 많이 맵다 모락목은 다 맛있다 양산을 먹으니까 되게 사먹사랗게 소스 괜찮은데?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너무 매워 맛있어 개인 내용이 5단계 먹는 거죠? 5단계입니다 시양이랑 쏘영 앞에 있는 게 5단계니까 얼마나 매워 맛있게 매운 것 같고 얘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맛있게 매울 것 같아 되게 지금 땅구멍 열렸봐 되게 지금 땅구멍 열렸봐 되게 지금 땅구멍 열렸봐 근데 지금 호기롭게 5단계 도전했는데 오 매운데? 나는 일단은 야 닙이 너무 매운가 보다 울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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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닙이 울어 어떤 걸 매울까요? 2집 5단계 매울까요? 세상살이가 매울까요? 세상살이요 세상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몇 단계 먹을까? 미리 더 시키나 너 이거보다 더 안 매웠으면 좋겠어? 난 안 매웠으면 좋겠어 1단계? 넌 5단계가 좋아? 4단계? 맵다 맵다 난 2단계 먹어 3단계 말고 2단계 2단계 먹을래? 3명이 매울 거야 저희 1단계 6인분이랑 2단계 9인분이랑 4단계 3인분 잠시만요 장난치시는 거 같은데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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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써 다 먹었어요 벌써 다 먹었어요 진짜로요? 1단계 6인분이랑 2단계 9인분이랑 4단계 3인분 4단계 3인분 근데 이거 분량 장난 아니네 그리고 콘치즈도 2개만 주세요 잠시만요 네 남으시면 뭐 포장이 가시면 되니까 네네 다 먹고 갈 거긴 한데 혹시라도 남으면 그냥 한 대 엄청 맵죠? 맛있게 매워요 맛있게 매워요 맛있게 떡오일을 아 고기는 싸네요 리비가 지금 고기에 이렇게 먹을래? 야 저거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와 어떻게 이렇게 먹지? 제대로 먹네 탄단 한 번에 내 탄수화물 단백질 그러니까요 고기를 완전 꽂고 있어 들어갈까? 도전 도전 맛있게 먹는다 진짜 여기에 양배추가 또 내 몸 맛을 잡아줄게 와 리비 봐 뭐야 야채 올려서 와 와 와 살이 어마어마해 네 대박이야 오 고소하면서 부드러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응 부드러워지고 양배추 아삭하삭한 식감이랑 진짜 잘 어울리는데 맞아 맞아 떡 올려가지고 와 떡살인가 와 떡 맛있겠다 조합 초코 와우 최고의 한입 진짜 맛있다 고마워 여기 음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